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춤을 잘 추셔서 제가 리듬을 잊어버렸어요. 자다가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되게 잘하시는데. 이제 배우고 있어요. 기초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힙합 앨범도. 노래가 한 두 곡 내 꺼. 이거 어떻게, 어떻게, 기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덩이에요, 덩? 네. 덩동. 쿵. 덩동. 이건 이거. 아니, 그래서. 쿵쿵, 쿵딱쿵쿵. 덩동, 쿵딱쿵. 쿵딱쿵. 쿵이면 여기 왔다가. 덩동. 나면 이쪽 쪽으로 와야 돼. 덩동, 쿵딱. 아니, 같이 쳐요, 덩동. 덩동, 쿵딱,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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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 쿵. 쿵딱쿵. 네. 덩동, 쿵딱쿵. 덩동, 쿵. 제가 그럼 칠 테니까, 어머니가 댄스 한 번 보여주지.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댄스 이렇게 했는데, 뭐 신나게 해서. 아니, 아니. 나는 안 해. 어머니! 아니, 아니. 아니다. 아... 어머니야, 왜 이렇게 막걸리를 항상 더 하셔야 되나? 아니. 저도 아주 그 셀프 모습을 보고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아... 저는 아무래도 좀 댄스를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신명이 나서. 어머니가 치시면 제가. 제가 한 번 더 쳐 볼까요? 댄스를 한 번 하겠습니다. 드롭더, 장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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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리듬 또 잊어먹었어요. 리듬 또 잊어먹었어. 아, 재밌다. 아, 신난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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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